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오! 여러분 마미 룩네가 챕터3 보내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오 마이 갓! 뭐야? 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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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미 룩네는! 아리라! 이 마미가 날 위해서 찾아왔단다! 챕터3가 엄청나게 궁금하다며 이 마미가 보내주도록 할게! 단 조건이 있어? 어? 아, 야, 뭐 무슨 조, 조, 조건인데? 그 하하하, 한번 이야기해 봐... 습관에? 내가 구경하고 오면, 알려줄게! 오, 그, 그래! 근데 챕터3 나 어떻게 가면 돼?! 뒤에 있는 방독면을 만지면 돼! 소아, 가볼까~? 뒤, 뒤에 있는 바, 어, 방, 방독면? 어? 아! 여기있구나! 그래! 그, 마, 마비롱레그! 고, 고마워! 자! 자, 이거! 야!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여기가 바로 챕터3! 우와! 대박이다! 야! 이것 봐! 그레팩! 와! 그레팩 초록색이랑 노란색 가지고 있어 챕터3에서 이렇게 끼 나와! 대박! 야! 기차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어머! 어! 여! 여기 바로 플레잌케어! 우와! 와 대박이다 와 야 이게 말로 만들었던 바로 그 플레이 케어 좋았어 오늘 이 플레이 케어 내가 정복해주도록 하겠어 레츠고 자 간다 레츠고 레츠고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와 여기 처음에 가스마스크 여기 방독면이 딱 있어요 와 이게 뭐람 일단 지금 색깔은 약간 번조버니 같은 색깔인데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어머 내지 어머 와 베이비 롱래그 여기는 데디 롱래그 와 대박 아 잠깐 여러분 아르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레츠고 일단 여기 초록색 순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 안쪽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 일단 여기 마미롱래그 데디 롱래그 베이비 롱래그 사진이 있습니다 흠 이건 뭐지 페인트 이상한 게 있고요 이건 또 뭘까 이상한 기둥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오마이갓 이게 뭐죠 지금 여기 보라색 기계가 있고요 여기 뭔가 액체가 흘러넘치고 있는데 이거 뭐야 방사선 막 그런 건가 핵폐기물 막 이런 건가 여기 레버가 있고 지금 레버가 내려진 상태네요 어머 여기에 가스마스크 방독면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방독면을 만드는 건가 봐 어머어머 세상에나 마상에나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이거 그거 아닌가요 초록색 순으로 할 수 있는 거 전 이게 파박파박 하는 거 여기 있네 딱 요거 해가지고 이제 요거 탁 해가지고 이쪽에 가가지고 이거 촥 하는 거지 저거라면 기계가 작동하는 걸까 방독면 만드는 거 잘 살펴봤고요 이쪽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는 이렇게 생겼구만 여기를 쭉 가보면 이쪽에 쭉 있는데 어머 이거는 뭐 별거 없고 어 이건 뭐야 이거 약간 권투 글로브 같기도 하고 방독면 잘못 만든 거 같기도 하죠 약간 핵폭탄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일단 이게 혹시 나중에 나올 챕터 3의 엄청난 비밀 같은 거 아닐까 여기도 버튼이 있는데 버튼들이 있기만 해도 뭔가 할 수 없어요 어어 여기 레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레버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걸까 레버가 아주 한가득 있네요 일단 여기 위쪽 못 올라갑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은 여기에 딱 둘러보도록 하고 여기 데드롱래그 홀에는 굉장히 뭔가 많습니다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 나 방금 심리 떨어지는 줄 알았어 여기에 허기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뭐야 완전 소름돋아 아니 허기허기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어 얘 약간 챕터 2에 나왔던 키시미시 같은 개념인가 아니 그런데 허기허기는 분명 챕터 1에서 털렸을 텐데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혹시 허기허기가 살아서 돌아오는 거 어 여기에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머 여기 뭐야 여기 약간 지하실 막 그런 느낌인데 아 여기 하스도네 어머 여기 뭔가 흘러 넘치고 있어요 어머 뭐 얻을 수 있는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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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아직 현재까지 뭔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미루 같은데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어머 여기 뭐야 여기 누비가 있어요 누비가 지금 사과를 5달러에 구매할 거래요 근데 지금 제가 사과가 없거든요 사과를 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친구한테 저쪽에는 누비한테 어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수집할 수 있다는데 이거 굉장히 코털처럼 생겼는데요 이거 마미 롱래그 데디 롱래그 아니면 데이지 베비 롱래그 방독면 주인의 코털 같은 건가요 왜 코털이 여기 있는 거야 일단은 코털 별로 가지고 싶지 않으니까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런 데에서 아이템들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챕터 3에서는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져다가 주려고 하는 건가 일단은 개인의 속도 한번 해보면서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라색 테이프가 있으면은 필름을 삽입해가지고 뭔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보라색 테이프가 등장을 하는군요 오케이 좋아요 여기 중에 보라색 테이프 없습니다 아 아이템을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걸까 일단 여기에 지금 또 다른 기차가 있어요 어머 이게 뭘까 기차는 지금 일단 두 칸밖에 없습니다 운전석과 이거 손님이 탑승하는 곳 흠 이거 두 개밖에 없다니 이게 도대체 뭘까 여기서 기차를 만드는 건가 기차가 그럼 여러 대 있는 걸까요 일단 여기 낭떠러지입니다 떨어질 수 있을까요 어머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또 파란색 손으로 열 수 있어야 돼 열어야 하네 그러면은 초록색 손과 노란색 손을 나중에 얻는 건가 흠 파란색 손 아 정말 어지럽습니다 하긴 여기 원래 여기가 원래 노란색 손 자리가 파란색 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교체가 된다는 건데 흠 그럼 여기 파란색 손을 여는 공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인벤토리에 넣고 다니면서 빼고 끼고 빼고 끼고 하는 건가 그럼 너무 하드코어 아니야 일단 이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길이 있네요 이제 길을 가보면 초록색 빛이 나오는데 와 이거 뭐야 여기 안에다가 뭔가 넣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파피 플레이 타임 사이에 이 카드키 같은 거 명함인가 카드키인가 필요하고요 이건 뭐야 약간 그거 아닌가 이거 그거잖아 프레디의 피자 가게 시큐리티 브리지에서 나오는 그 워치 시계잖아요 이거 그레그리 하면서 부르는 거 어쩌고저쩌고 저도 그 게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무튼 그거랑 사고가 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일까 이거 좋으면 뭔가 나오는 것 같죠? 그럼 사과를 기한테 주지 말고 내가 여기 가져와서 뭔가를 해야 하는 건가? 흠 어머머머머머 뭐야 여기에도 열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차가 있어요 와 이거 뭐야 기차가 3대? 이 3대의 기차들은 도대체 어느 곳으로 향하는 걸까? 일단 한 개의 기차는요 여기 플레이 케어를 향하는 것이었고 그럼 남은 기차 두 대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향하는 걸까요? 흠 데디 롱레그는 나오지 않는 건가? 좀 아쉽습니다 일단 여기 데이지도 있고 여기 베이비 롱레그도 있는데 근데 이거 뭐야? 흐흐흐흐 이거 뭐야 귀엽다 흐흐흐흐흐 일단 여기 베이비 롱레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비 롱레그는요 여기에 타가소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어린이집 유치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 셋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일단 들어갈 수 있는데 피제이 퍼거필로 벽지가 있습니다 와 이거 위쪽까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는 어머 포로타입 1006 테이프? 게다가 약간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걸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걸 얻으면 포로타입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거네요 와 역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구만 와 뭐야 여긴 어머 활드의 씩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이거 숨바꼭질 하는 건가 봐 하 일단은 여기 미니게임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여기도 파란색 선으로 열어야 하는 공간이 있네 흠 일단 여기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위쪽에 올라가면 뭔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고 어머 뭐야 아 여기가 그 마미롱레그 아 마미롱레그 아닌가? 마미롱레그 아니라 그럼 누구일까? 음 마미롱레그 말고 포로타입 1006? 약간 그런 애들이 여기서 궁금할 것 같은 자리죠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저기서 애들을 보는 거야 애들의 능력치를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서 걸러지는 겁니다 허어 너무 충격적이다 어머 그냥 놀까? 하이데이식? 그러니까 숨바꼭질라면서 같이 놀까?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테스트였던 거지 처럼도다 처럼도다 일단 하이데이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이데이식 음 이 그림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베이비 롱레이가 눈을 가리면은 그때 이제 우리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애기들이 숨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가 눈을 뜨면은 이제 걔가 찾는 거죠 빨리 숨고 그 정확도와 지능을 파악하는 건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왓다리왓다리 하면서 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오즈오 게임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근데 이렇게 딱 봐도 저 이렇게 다 하이데이식이라고 안 써줬으면 이거 오즈오 게임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약간 영희오니 백오니 불렀을 것 같은 와 소름 돋는다 무서워요 여기 끝에 가야지 버튼을 툭 누르면 이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상 그 페인트 통 같은 게 있어요 아 지금 보니까 이게 손 색깔이네 노랑, 초록, 파랑 그럼 이걸로 다 중에 나올 그런 손 색깔도 비교할 수 있는 거네요 나중에 빨강색이나 보라색이나 그런 것들도 나오려나? 그런데 그런 것까지 나오면 좀 어지러울 것 같아요 여기 버튼이 있고요 엘리베이터인 것 같습니다 어? 저기 위쪽에 뭔가 있어요 여기 위쪽에 어머 베이비 롱레일 머리가 있어! 이게 뭐야? 아 이거 쓰면은 막 그런 건가? 이거 쓰면 베이비 롱레일가 자기 동족인 줄 알고 우리를 터지지 않는다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기 지나갈 때는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왜 저기서 베이비 롱레일 머리가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혹시 장난감들도 나이가 들기 때문에 막 그러는 거 아닐까? 장난감들이 평범한 장난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나이를 먹는 거지 그래서 걔네가 다 죽어갈 때쯤이 되면은 교체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교체하고 나면 시체인 거고 방금 나 라임 지었다 교체하고 나면 시체인 거고 일단 여기에 데이지 관이 있습니다 여긴 그냥 데이지예요 이건 도대체 뭘까? 약간 데디롱의 그 관 같이 약간 기계, 보수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해가지고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만 딱 데이지입니다 아무래도 챕터 3에서 나오는 보수는 데이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미니게임이려나?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지 네 여기 예쁜 데이지 꽃 데이지가 피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와 일단 여기만 자갑시다 직진해서 가보면은 여기 뭘까 여기 약간 부기봇? 부기봇 부품 같은 게 있습니다 흠 부기봇 부품이 있고 와 이거 약간 소름돋아 여기 손, 여기 손이래 여기 눈이 있고요 아 아 여기서 부기봇을 만드는 거네 여기 지금 부기봇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기봇을 만드는 거야 그럼 부기봇이 뭔가 도움을 주는 걸까? 아주 고민이 흐흐흐흐 되는 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여기 마지막 방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볼게요 와 허 어 이, 이것은 여기서 지금 다른 걸 찾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그냥 서 있는 데이지 두 명이 있고 여기에 약간 꼼질꼼질꼼질꼼질꼼질꼼질 약간 변태의 약간 제로투 댄스 치는 것 같은 네 데이지가 있죠? 아 여기 다른 걸 찾아라네 틀링그린 찾기네 이거 좋아요 틀링그린 찾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친구들이 아주 많네 여기 틀링그린 찾기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너머하드 코 아닙니까? 다 똑같이 생겼는데요? 저기요 여긴 이렇게 확 다르게 생겼었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네 이게 뭐야? 이거 잘못 고르면 약간 번져처럼 털르는 건가봐 어머 저기 밑에 길이 있어요? 일단은 이거 야 이거 고르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없어 이거 없어 다른 게 없어 야 탈출해 위상탈출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우와 뭐야 노랑파랑 부풍이 있고요 어머 어머 우와 뭐야 여기 여기 우와 여기 빨강색 있다 헉 제가 아까 전에 말했었죠? 이 이 통이 약간 페인트 요 손 색깔인 것 같다고 요번에 노랑 초록 파랑 나왔죠? 여기 빨강이 있습니다 그럼 빨강? 헉 대박이다 난 여기 뭔가 펀치 펀치 기계가 있고 여기 뭐야? 데이지의 이 약간 부품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지 여기서 데이지의 약간 신체 능력을 확보로 하는 거야? 이런 간에 달아는 손과 다리 이걸로 펀치펀치 해가지고 애들을 잘 받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건가? 이야 척척척척척척척척 그런 거야? 약간 좀 잔인한데? 어쨌든 셔터3 정말 엄청나네요 여러분 와 대박이다 이런 게 다 있네 아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이제 마미농레그한테 가가지고 이거 잘 둘러봤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후기 담기로 한번 가봅시다 렛츠 고 야 맘으로 우리에게 챕터3 완전 잘 구역했어 너무 좋더라 어머 그랬어 이제 대가를 받아야지 에 에 대 대가 조 조건 아니었어? 내가 그랬나 챕터3에 다녀온 대가는 네 목숨이야 잘 가지고 갈게 뭐 뭐 안 돼 아라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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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